안녕하세요. 성남은세입니다. 오늘은 HSK 6급 독해 1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지 마세요. 1분은 어렵지만 사실 간단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간단한 문제들만 끄지 보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1분 정답은 C에요. 여기에서 U를 보셨나요? U는 뭐랑 같아요? U는 허랑 같습니다. AND 그리고 접속자입니다. 이 허랑 위를 쓸 때는요. 앞뒤는 비슷한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과 시간 사람과 사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시간과 사람은 안 돼요. 이거 병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에 현재는 시간이잖아요. 뒤에도 시간이 와야 되는데 小时候도 뭐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워를 빼면 돼요. 현재 유小时候 그러면 앞뒤는 맞았잖아요. 이건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하고 유일을 나왔을 때 잘 확인하면 입증가질 수 있어요. 두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2분 정답은 A에요. 뒤에 유포를 보겠습니다. 유포랑 비슷한 것은 바로 시포에요. 시포 시포는 입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 선택을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아주 큰 포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큰 포부가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답니다.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큰 포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죠? 뒤에 두 가지 선택을 줬으면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시포 를 넣어야 됩니다. 시포 요원다. 버프 시 전공 유포도 관점 앞에는 두 가지 선택 있고 뒤쪽에는 두 가지 선택을 줘야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면 앞에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쪽이 선택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유포랑 시포 나왔을 때 잘 확인해봐요. 앞에 뒤쪽에 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합니다. 세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은 B에요. 보세요. 첫번째 문장에서 슈자문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슈자문에서는 주어하고 뒤쪽에 이것은 잘 호응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돼요. 샤지는 여름이죠. 여름은 곳이에요. 여름은 곳이나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은 무엇이다. 여름은 계절이에요. 이 곳을 지지에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슈자문에서는 주어하고 뒤쪽이 잘 호응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술 먹고 찾는 것이에요. 수어하고 목적을 잘 호응하고 있는지 54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답은 B입니다. 동사 랄지에 무엇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요. 목적을 찾아봐요. 원화입니다. 문화를 잘 알아야만 지유 땡땡땡 자이넝 이런 접속자로 연결했네요. 좋습니다. 뒷쪽 보겠습니다. 이 한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앞에 보면 동사가 없죠. 그렇죠? 목적을만 있고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넣어야 돼요. 한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만 그들의 풍속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뒷쪽 이 문장이 수려가 없는 것입니다. 랄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을 볼 때는 주술 먹고 찾고 이 동사하고 목적을 잘 호응하고 있는지 동사가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죠? 아니면 시포가 있는지 아니면 허 있는지 그렇죠? 이런 포인트 순서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 1부분을 할 때는요. 아니 생각하는 C같은 좀 이상 같아요. 아니 D는 좀 이상 같아요. D 여러분 이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느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출제한 선생님의 A도를 파악하고 아 이건 주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목적이 없네요. 이건 순서가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석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1부분을 풀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면 5개의 문제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싱구 러고에 자제 6개의 Schutz 1부에 2부에 2부에